안녕하세요. 진현씨입니다. 오늘은 짜파게티, 파김치, 배추김치, 깍두기, 양파. 잘 먹겠습니다. 오징어는 깔끔한 돼지가 깍두기. 조금 더 배우는 대상보다 매력이 갈때는 분리한 케이크가 너무 좋더라구요. 꼬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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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은 계란물이 너무 맛있어 계란물은 계란물이 아름다워져요 계란물은 계란물을 넣어요 계란물은 계란물을 넣어서 계란물이 들어가요 계란물에 계란물이 나와서 계란물을 넣어서 계란물을 넣고 맛있다. 반죽을 육수로 먹어야지 그게 진짜 맛있고 뼈젤리 배가 더 맛있을 것 같다 뼈젤리 뼈젤리 매콤해 뼈젤리 뼈젤리 고소한 고춧가루 후 후 스탸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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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쩝쩝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